활동량은 적게 줄이면서 허리에 떨어진 힘을 어떻게 줄여낼 것이냐 생활습관에서 허리에 힘을 적게 가게 하는 게 허리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배에 힘이 빠진 상태에서 외부에서 충격을 받으면 허리에 무리가 갈 거라는 걸 우리 모두가 동물적으로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원리를 확장시켜 보면 언제나 아랫배에 힘을 주고 아랫배에 힘을 주고 숨을 쉬면서 일상생활을 하게 된다면 이 허리의 망가짐이 딱 느려질 거라는 건 너무나도 자면 열어서 하는 수술은 대부분의 경우 전신마취와 많은 출혈을 동반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큰 크기의 수술 자체가 노화를 상당히 촉진합니다 방방형 내시경을 이용한 치료가 왜 노화를 좀 덜 촉진시킬 가능성이 큰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비욘디 과정 여러분 토요일 3시 정외과 전문의 이대형입니다 지금 8월 달부터는 제가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2시에 토요일 3시에 방송을 두 번째 주 토요일 3시에 방송을 하기로 그렇게 바뀌었고요 그래서 오늘 8월 달 이번 달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 자료를 준비하려고 하다가 저는 언제나 많은 걸 아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한지 여러분들께 적은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제가 좀 말이 많은 사람이어서 적은 설명을 잘 못 드리고 너무 많은 설명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보통은 제가 의학적 지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가 더 중요한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란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농담으로 조금 얘기를 하자면은 원래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뭐가 시험에 나올지 잘 맞추는 친구들이더라고요 암기를 잘하는 사람은 의대에서는 암기를 잘하는 사람도 필요한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뭐가 시험에 나올지 예측을 잘하는 친구들이 공부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여러분께 잠깐 뭐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질문 주시는 동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핵심적으로 설명드렸던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걸 잠깐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척추에 대해서 주로 양방향 내시경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수술이랑 기법이랑 실기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그냥 큰 흐름을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근본적인 치료와 보조적인 치료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인 허리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는 원칙적으로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두 가지인데 요새 세 가지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생활습관 개혁입니다 생활습관에서 허리에 힘을 적게 가게 하는 게 허리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유일한 방법이고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생활습관에서 허리에 떨어지는 힘을 어떻게 줄여낼 것이냐 활동은 적게 활동량은 적게 줄이면서 허리에 떨어지는 힘을 어떻게 줄여낼 것이냐 이게 가장 근본적인 치료입니다 이거를 상회하는 치료는 없습니다 병상적인 사람이 모든 게 이걸 잘 실천하면 거의 모든 사람이 허리 수술을 하지 않고 평생을 행복하게 걸어다니면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근본적인 생활습관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아랫배에 힘을 주고 숨쉬는 습관을 확립해서 허리에 떨어지는 힘을 줄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동물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날 밀려고 하면 배에 힘을 먼저 주게 됩니다 이건 누가 배우지 않아도 아기들도 그럴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배에 힘이 빠진 상태에서 외부에서 충격을 받으면 허리에 무리가 갈 거라는 걸 우리 모두가 동물적으로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그런데 그 원리를 확장시켜 보면 언제나 아랫배에 힘을 주고 아랫배에 힘을 주고 숨을 쉬면서 일상생활을 하게 된다면 이 허리의 망가짐이 당 느려질 거라는 건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게 가장 근본이고 가장 중요한 생활습관 개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생활습관 개혁 이게 근본적인 치료가 맞습니다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이 근본적인 치료를 도회시하고 나서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기가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근본적인 치료는요 요새는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두 번째로 근본적인 치료는 그냥 저는 요새는 요새 되는 생각은 노화에 대한 관리입니다 노화에 대한 관리 이게 몸이 연세가 드시게 되면은 코 근력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제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걸 잊으면서 허리를 쓰는 양이 줄어들지 않으면서 허리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화에 대한 관리가 뭐냐면요 허리가 불편하신 건 대부분 협착증 때문이거든요 협착증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은 퇴행성 관절염이 신경을 요리는 질환인데 협착증의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면은 몸에 근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신경이 눌린 상태를 못 견디게 됩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은 많이 눌려 있더라도 몸에 근력이 괜찮으시면은 몸 상태에 기운이 좋으시면 허리 자체에 협착증의 증상이 안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를 여러분들이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사실 현대의학에서 규명이 안 돼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몸의 근력의 상태가 좋으면 왜 협착증의 증상이 안 나타나는지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건데요 이게 현대의학에서 입증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입증되지 않았다고 해서 저는 이게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첫 번째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랫배에 힘주는 게 허리 힘주는 습관이 허리가 망가지는 거를 느리게 한다 이거 입증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가장 근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노화의 관리가 두 번째 가장 근본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몸이 늙지 않게 관리해 주는 게 결국 협착증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몸이 늙지 않게 협착증이 막아지면 디스크도 막아지는 거고요 전망전위도 막아지는 거 다 막아지는 건데 협착증이라고 얘기하는 걸 뿐입니다 좀 이해하기 좋게 어찌 됐든 결국은 생활 습관에서 결국은 나이가 연세가 드실 때 꾸준히 유산소 운동을 하고 고난백 식사를 하셔서 근력이 떨어지지 않게 몸 자체의 생기가 유지가 되게 관리되시는 분들 그리고 정신적으로 쉽게 우울해지지 않고 스트레스를 잘 견디는 사람들이 노화를 늙게 천천히 늙게 되거든요 이게 동반이 되지 않고 몸이 늙어버리면 허리가 안 아프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몸이 허리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는 노화에 대한 관리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허리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는 첫 번째는 생활 습관 개요 두 번째는 노화에 대한 관리 세 번째는 저는 수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다른 치료들도 그러니까 수술을 제가 왜 굳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보존적인 다른 보존적인 치료들 있잖아요 주사, 약물, 시술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효과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주사나 시술이나 약을 먹고 약을 끊고도 안 아파지는 이유는 대부분 뭐냐면요 약이나 주사나 시술을 그러니까 너무 통증이 심해서 너무 통증이 심해서 근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약이나 주사나 시술을 통해서 통증이 좀 적어진 상태에서 몸 컨디션이 회복되신 겁니다 몸에 근력이 좋아지셔서 이 협착증이 한 증상을 못 느끼는 상태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사를 한 번 맞고 4, 5년 안 아프신 게 주사 효과가 4, 5년 가는 게 아니고요 주사를 맞고 환자분 몸 컨디션이 생활 습관의 개혁이 있던 그 당시 아플 때 생겼던 스트레스가 있었던 게 없어지던 어떤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로 몸에 컨디션이 좋아지셔서 협착을 견딜 수 있는 상태가 되신 겁니다 주사를 맞아서 협착증이란 병이 없어진 게 아니시고요 신경이 좁아졌던 게 넓어진 게 아닙니다 저는 의학적으로 협착증이 있는데 안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협착증이 병이 아니란 말은 이런 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했던 그런 논문이 있는 건 맞는데요 그래서 반쪽의 진실만을 겸증 가능한 부분에 반쪽의 진실만을 다룬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협착증은 계속 진행하고 있고 허리는 계속 굽어갔는데 환자가 안 아프다고 한다고 해서 협착이 진행 안 되고 협착이 나았다고 생각할 수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근본적인 치료는 수술입니다 세 번째로 근본적인 수술의 이유는 뭐냐면요 신경이 어느 정도 좁아져 있으면 이제 몸이 급격하게 늙기 시작합니다 활동량이 한 번 줄어들기 시작하시면 신경이 많이 눌려서 아니면 허리가 힘을 못 받아서 활동량이 많이 줄기 시작하시면 연세 드신 분들 젊은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요 활동량에만 감사된 몸이 늙어버려 가지고 다시 옛날 상태로 못 돌아가세요 그럼 이게 단순히 허리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늙는 과정에서 우울감, 심폐지구력, 영양 불균형, 뇌분비 기능 장애 뭐 그런 것들이 다 전체적으로 다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협착증이 어느 정도 급격하게 신경 손상이나 활동량을 감소를 일으킬 때 단순 통증 치료만 하시는 것은 사악한 불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저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술을 해주지 않으면 단순 통증 치료로는 몸의 컨디션이 이미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컨디션 떨어지는 걸 반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한 점 극단적인 방법으로 신경의 손상을 줄여줘야지 몸의 컨디션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저절로 올라가는 운 좋은 일이 없더라도 활동량이 다시 늘어나고 노화의 급격한 진행을 완만한 진행으로 바꾸어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린 수술은 열어서 하는 기준의 수술이 아닙니다 전혀 왜 그런 거냐면요 왜 그런 거냐면 열어서 하는 수술은 대부분의 경우 전신마취와 많은 출혈을 동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자체로 노화가 왕창 촉진되시는 의미가 많으세요 연세 높으신 분들은 수술은 잘 됐고 다리는 덜 저리고 허리는 덜 아픈데 오래 못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으세요 수술적인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표준적으로 마취도 잘 됐고 관리도 잘 됐는데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요 연세 드신 분들은 큰 크기의 수술 자체가 노화를 상당히 촉진합니다 그 촉진된 노화에서 몸의 발란스가 깨지시면서 불행한 일을 당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수술을 제가 좀 더 근본적인 치료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제 기준에서는 양방내시경을 이용해서 양방내시경을 이용해서 하반신마취 정도라는 최소 침습적이고 최소 골절제라는 치료가 근본적인 치료에 가장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계속 발전하고 있긴 한데 발전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저는 분명히 그런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언제나 허리에 대해서 근본적인 치료가 무엇일까 생각하실 때 첫 번째는 아랫배에 힘을 주는 방식으로 힘을 주고 숨을 쉬는 방식으로 생활습관을 개혁하시고 연세 드신 분들은 노화가 진행하지 않아야 됩니다 노화가 진행하지 않아야지 결국 협착증이 안 생기지 노화라의 진행을 막기 위해서 유산소 운동 위주로 스트레스 관리 잘 하시고 전반적인 영양 관리를 잘 하셔야지 합착이 안 생기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가 저는 가장 근본적인 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낮은 의미가 있지만 어찌됐든 의미에서 갑자기 활동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근본적인 치료는 갑자기 힘이 떨어지고 감각이 둔해지고 아, 갑자기는 아닙니다 힘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에서 감각이 둔해지고 있는 추세에서 활동량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서 고령의 환자분들한테 근본적인 치료는 수술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그래서 제가 양방 내시경을 이용한 치료가 왜 왜 근본적인 치료에 조금 그러니까 노화를 좀 덜 촉진시킬 가능성이 큰지에 대해서 여러분 잠깐 옛날에 강의로 드렸던 건데 잠깐 설명을 통해서 한번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제 얼굴은 안 보여주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슬라이드 준비한 걸로 화면을 좀 전환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뭐 이것도 괜찮은가요? 일단 여기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협착증이란 말 자체는요 협착증이란 말의 뜻은 뭐냐면은 신경 중심으로 표현한 겁니다 신경이 눌렸다는 뜻이지 뼈가 협착이 되는 거에 중심에는 신경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협착증이란 말의 뜻은 기본적으로 퇴행성 관절염이 신경을 누르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신경 중심에서 표현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협착증은 기본적으로 신경만 안 눌리게 해주면은 신경의 손상만 추가적으로 생기지 않게 막아주면은 협착증은 기본적으로 없어지는 거고요 전방전위도 기본적으로는 전방전위가 돼서 뼈가 직접적으로 신경을 누르는 경우는 아주 소수고요 대부분 전방전위가 돼 있지만 두꺼워진 인대가 신경을 누릅니다 그래서 인대를 성공적으로 깔끔하게 제거를 해주면은 인대가 있었던 두께만큼 더 밀리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결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방전위 자체도 뼈가 신경을 누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방전위 협착증 디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디스크도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는 질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뼈를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협착증에서 메인은 주된 거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뼈를 적게 손을 대고 그러니까 허리에 가지고 있는 자기 원리 허리의 구조를 뼈를 적게 훼손하면서 치료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 몸에 적은 조작을 가하는 거거든요 결국 대부분의 경우 적은 조작을 가하는 것들이 치료 결과가 좋으세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수술 방법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수술 방법이 어떤 방법들이 어떤 원리로 이루어져서 어떤 것들이 좀 제가 생각하는 왜 양방의 뼈 시경이 몸에 무리가 적은지를 볼 절제를 적게 할 수 있는지를 이건 논문으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그렇게 말할 순 없고 여러분이 직접 설명을 들으시면서 한번 이해를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내시경으로 치료하는 게 특히 양방의 뇌시경으로 치료하는 게 몸에 부담이 적은 치료인지를 여러분께서 한번 설명을 듣고 이해해 보셨으면 합니다 여는 게 무서워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한번 이해를 보셨으면 많은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여기 일반적으로 수술하는 가장 많이 쓰는 방법 현재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방법 세 가지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절개 수술 현미경으로 하는 수술이라고 돼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현미경은 이 그림에 있는 것보다 현미경의 위치는 여기 이거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척추뼈보다 훨씬 더 높은 멀리 위에서 현미경이 있기 때문에 눈의 위치에서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완벽한 감압을 하려면 이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이 안쪽 부분 이 안쪽 부분까지 다 들여다봐야 완벽한 감압에 유리합니다 물론 능숙한 개방성 감압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안 보이는 시야를 이용해서 감압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있긴 있는데 기본적으로 안 보이는 시야를 안 보이는 시야에 대한 감압을 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잘 하지 않습니다 결국 보이는 것만 감압을 할 수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열어서 수술을 하려면 현미경이 훨씬 더 비싼 치료기 비싼 기구이긴 한데 이거보다 훨씬 더 멀리 있기 때문에 이 안쪽 구석을 보려면 여기서부터 이 사이에 모든 영역의 뼈가 삭제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 멀리서 여기 안쪽을 보려면 여기까지가 다 삭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현미경을 이용해서 근데 현미경을 이용해서 현미경은 멀리 있기 때문에 많이 기울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미경을 이용해서 하는 수술이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훨씬 더 골 삭제 양이 많고요 물론 변형이 심하지 않은 허리에서 현미경을 꽤 많이 기울여서 정말 뭐 떨어지게 감압하시는 훌륭한 선생님들이 어 어 꽤 계신다는 것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개방성 감압을 할 때 현미경에서 감압을 하면은 골 삭제 양이 많아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변형이 아주 심한 척제는 척수는 현미경 쪽으로 감압을 하는게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현미경 쪽 치료를 하는 현미경 쪽 수술을 하는 개방성 수술을 하시는 선생님은 감압술을 도 자체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개방성으로 감압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의사는 할 수 없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나사못 박지 않아달라고 얘기를 해도 그걸 의사가 선택하실 수 없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유압 밖에 단순히 감압만 하면 신경만 안 늘리게 해주면 되는데 뼈를 뜯어내서 나사못을 박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생각보다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뼈를 많이 뜯어내고 나사못을 받고 그리고 열어서 유압을 하는 과정은 근육을 뼈에서 다 떼내버립니다 떼냈다가 다시 꿰매는 거기 때문에 그 근육이 다 근육의 기능을 잃게 돼요 출혈도 당연히 많게 되고요 통증도 훨씬 더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열어서 하는 수술의 노화를 많이 촉진하는 겁니다 노화를 많이 촉진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단방향 내시경 치료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작은 구멍 안에 기구를 넣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구멍 안에 집어 넣을 수 있는 기구들은 많이 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곳도 감압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는데 넣을 수 있는 기구가 없어서 결국 무슨 뜻이냐면 불완전 감압 완벽하지 못하게 감압될 확률이 동일한 수술 케이스의 경험을 가지신 분이시라면 양방향 내시경 보다 훨씬 높습니다 양방향 내시경을 참기한 사람이랑 단방향 내시경을 참기한 사람을 비교했을 때 저는 아주 높은 확률로 불완전 감압을 단방향 내시경 하시는 선생님이 훨씬 더 많이 일으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능력이 똑같다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넣을 수 있는 기구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배수가 안 돼서 시야가 나쁜 것도 그거 못지않게 큰 문제이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는 현미경 시야로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시경 시야로는 이것이 보이는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직선에 가까운 기구로는 이 부분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처리하려면 이 위에 뼈를 다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 뼈를 다치는 게 되게 소모적이고 되게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불완전 감압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양방향 내시경은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뼈를 적게 치고 안에 들어가서 이 안에 부분에 이 안 보이는 휘어있는 부분에 휘어진 기계를 기구를 이용해서 신경을 안 눌리게 감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하고 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이론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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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부학적 지식이 아주 뛰어나고 양손을 완벽하게 컨트롤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환자를 허리가 아프지 않은 모든 환자를 유압을 하지 않고 허리 통증만 없다면 모든 환자를 내시경으로 완벽하게 뼈를 추가적인 손상을 최소화하고 허리를 약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감압을 해낼 수 있다는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양방향 내시경을 하시는 선생님 중에서도 진료 철학에 따라서 뼈를 많이 치고 수술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내 일반적으로는 양손을 자유롭게 쓰실 수 있는 분이 볼 절제 양이 적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양방향 내시경을 할 때도 전신마취로 수술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내시경 치료할 때 환자분이 좀 움직이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신마취로 내시경으로 수술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전신마취 성률이 높다고 받아들이시는게 맞습니다 몸에 노화가 적습니다 그리고 하반신마취는 필요하면 환자분한테 수면제도 안주면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에서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반신마취로 양방향 내시경으로 수술하는 경우와 전신마취로 허리를 열어서 유압하는 경우에 수술의 크기 차이와 몸의 부담의 차이는 너무너무 크고요 감압을 하는 똑같이 감압을 하는 거에 효율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방향 내시경이 앞으로도 좀 더 많은 많은 의사선생님들이 치료를 하게 될 치료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아직도 테크닉적으로 저도 그렇고 수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이 발전하셔야 될 부분은 저는 되게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러분들이 양방향 내시경이 피부를 조금 쬐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거는 아주 작은 면 아주 상업적인 광고에서 피부를 조금 쬐니까 안 아플 거예요 이해하기 좋게 하는 사탕발림의 말이지 실은 더 중요한 거는 효율적인 효율적인 감압과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골 삭제 뼈에 뼈에 충격을 적게 주면서 수술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척추 변형이 너무 심한 사람들은 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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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적 자유를 누리게 만들어드릴 확률이 높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방법의 기법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렸고요. 제가 원래 잠깐 하려고 그랬는데 꽤 많은 시간에 제가 얘기를 했네요. 여러분들 질문 많이 주셨습니다.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김진님이 설명을 주셨습니다. 63세 여성이고 옷가게 하시다 보니 스트레스 양쪽 발 똑같이 후거비인데 원이비골 뇌축에 8mm 미남과 후거비인데 2등급 연자와 부비동 증후군이 있습니다. 부비동 증후군 일단은 부비동 사이너스 탈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디테일을 보는 거는 환자분들이 너무 집중하시면 별로 좋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뭐 할 때 아픈지가 중요합니다. 수술 여부를 결정할 때는요. 무슨 합착증도 마찬가지 MR상 아무리 심해져 있어도 활동량 떨어지지 않으면 수술 안 합니다. 활동량이 떨어질 때가 되면 그때 수술하시면 되고요. MR상 아무리 심해 보여도 신경이 아무리 심해 20분의 1로 눌려도요. 마비 없으면 수술 안 해도 됩니다. 당장. 환자분이 생활습관 고치고 노화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을 하실 수만 있으시면 그러면서 지켜보시는 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김진님 질문처럼 이러이러한 소견이 있으니까 수술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잘못된 소견입니다. 잘못된 질문입니다. 수술에 대한 결정은 이거와 함께 내가 뭐 할 때 불편하다. 내가 뭐가 안 된다. 내가 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뭐가 나빠지고 있는 거에 대한 판단이 없으면 수술을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해야 될 건 그겁니다. 이 소견이 이게 몇 밀이고 이게 몇 밀이고 이게 몇 밀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래서 뭘 못해서 내가 몸이 어떻게 늙어가고 있고 내가 이걸 못해서 사회적 기능이 뭐가 잃고 있고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게 원래 맞는 답이시고요. 63세 여성분이 발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아니 뭐 인공관절 같은 경우 아니 못 걸으니까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똑같아요. 발도 연세는 높으신 분이 발 때문에 활동량이 줄어요. 불편한 건 이유가 되진 않습니다. 보통은 활동량이 줄어들면 의사가 하라고 해야 됩니다. 내가 너무 불편하시면 하셔도 되는 거지 해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자분한테 이렇게, 김진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한자분이 발에 가진 불편감으로 일상생활, 일상적인 활동량이 줄어드는 것이 추세에 있다면 수술을 고려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불편한데 추세적으로 더 나빠지는 것 같지가 않고 내가 활동량 다 유지할 수 있는데 편하게 못 걸어서 수술하시는 거라면 저는 제거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환자의 증상이 먼저지 증상과 영상 소견이 같이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제가 진료보면 제일 당황스러운 게 환자분들이 MRI 찍으면 영상만 쳐다보고 자기 증상은 얘기 안 하시고 수술해야 되냐고 물어보십니다. 왜 나한테 그런 걸 물어보냐는 식입니다. MRI 보면 답이 나오는 거 아니냐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환자분의 증상을 추세적으로 환자분이 판단해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수술적 치료 결정이 가능한 게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으셔서 김진님께서는 자기가 그것 때문에 뭐가 불편하신지를 보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보시면 너무 나쁘게 생각하실 필요가 걸을 수가 없고 서 있기가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안 걸어지지 않을 겁니다. 걸을 때 불편하다는 뜻일 가능성이 크시고요. 서 있기에 불편하실 수는 있는데 힘들긴 하실 수는 있는데 그래서 못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추세적으로 서 있는 양이 줄어드는지를 보셔야 돼요. 추세적으로 순간을 보면 내가 우울하거나 몸에 힘이 없거나 다른 이유로 너무너무 아프다고 착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걷는 양이 더 줄어들고 있는지 추세적으로 서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더 짧아지고 있는지를 판단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게 추세적으로 맞으면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게 내가 너무 불편해서 하고 싶으면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부분은 제가 영상을 직접 본 건 아니니까 주치의 선생님이랑 한번 상의를 해보십니다. 그 추세를 보고 수술을 하시면 됩니다. 그 추세를 보고 SK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저는 미세현미경 감압술 4,5번 했어요. 그런데 자꾸 허리가 자꾸 자꾸 허리가 들 수도 없고 구부리기가 힘들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깨랑 목에 근육이 무한히 뭉칠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근육이완제만 먹으면 싹 낫더라고요. 근육이완제를 타이네롤처럼 아플 때도 아플 때마다 먹어도 될까요? SK님 질문에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보통 근육이완제는 진통효과가 그렇게 큰 게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느끼는 차이는 보통 미세한 차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근육이완제가 이렇게 해롭긴 않고 아플 때만 먹는 거는 아플 때만 드시는 건 괜찮고요. 기본적으로 근육이완제만 먹으면 싹 나을 정도의 상태이시면 아랫배에 힘주고 호호를 강화하는 생활습관을 계약하시면 근육이완제도 안 먹고 안전하게 생활을 할 가능성이 크십니다. 근본이니까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 때는 약을 먹어야겠지만 약을 먹고 내 몸 상태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생활습관 그러니까 환자분이 뭐 불편하실 때 생활습관을 바꿔서 관리하시는 정도로 하시는 게 더 올바른 관리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영석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에이빙을 하다가 경추가 부러져 사지마비가 되었다는 기사가 정말 매년 보이는데 비슷하게 허리에 위험한 치민 행동이 있을까요? 이건 너무 확률이 낮은 얘기여서 허리로 결국 저게 부러지는 순간에 목으로 떨어져 부러지는 순간에 척추 뼈가 어긋나면서 신경이 잘렸다는 뜻이거든요. 허리가 그런 식으로 외상으로 신경이 잘리는 정도의 손상이 있는 일은 그런 취미나 행동은 저는 알지를 못합니다. 비슷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허리에는 초코소니 양녀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선생님 저번에 아랫배에 힘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랫배에 힘을 주면 엉덩이 왼쪽 엉덩이 뒤쪽이 계속 아픈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아랫배에 힘은 강해질수록 좋을까요? 제가 언제나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랫배에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아랫배에 힘을 주고 숨을 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랫배에 힘을 주고 숨을 쉬는 겁니다. 강하게 힘을 주라는 뜻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아랫배에 힘을 주고 숨을 쉬는 겁니다. 힘을 주면 왼쪽 엉덩이가 아플 정도로 강하게 힘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힘을 줘서 왼쪽 엉덩이 뒤쪽이 아플려면 아랫배가 아니라 윗배에 힘을 주시는 거에 가능성이 큽니다. 아랫배에만 힘을 제대로 주면 윗배가 아니라 아랫배에만 힘을 제대로 주면 허리에 압력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윗배에 힘이 들어가게 되면 허리에 압력의 변화가 생겨요. 그럼 통증이 유발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아랫배에만 선택적으로 힘을 주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제가 비욘디 허리 통증에서 알아야 할 단 한 가지를 강의한 거에 보면 이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강하게 주는 것보다 힘을 풀지 않고 지속적으로 힘을 주고 윗배는 힘을 별로 안 주면서 아랫배에만 힘을 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풀 버전으로 강의하겠으니까 한 번 더 봐주셨으면 해요. 김지우짱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시경 4,5번 디스크 제거 3개월 차예요. 통증이 없던 반대쪽 방쇄통이 생겼고 똑바로 눕거나 서거나 하면 방쇄통이었는데 옆으로 누우면 당기고 아파요.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말씀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대부분 이건 어떤 경우냐면요. 일단 첫 번째 누워서 아픈 눈으로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허리는 힘을 받는 관절입니다. 누워 있을 때는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냐에 따라서 힘의 변화가 별로 없어요. 누워서 잠이 든 자세가 나쁘면 그거는 깨어있는 동안 근육이 보상을 해주다가 잠이 들면 근육의 보상이 적어지니까 허리에 좀 더 나빠질 수 있는데 누워서 뒤척이는 정도의 뒤척일 때 뭐가 더 아파지는지 마는지는 허리에 떨어지는 힘의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건 괜찮으신 거예요.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으세요.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걸을 때 활동할 때 허리가 아픈 게 아니라요. 허리에 약간이라도 뻐근한 느낌이 드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누워서 생기는 통증은 허리에 내구성과 별로 관련이 없어요. 근데 서서 걸을 때 움직일 때 행동할 때 허리에 약간의 뻐근함이라도 느껴지는 거는 허리에 내구성과 관련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누워서 어떻게 아픈지에 대해서는 보통 신경을 안 쓰시는 게 좋고요. 이게 제일 현명합니다. 첫 번째로는 굳이 설명을 하자면 3개월 차에 없던 통증이 생겼다. 똑바로 눕거나 서면 방사통이 옆으로 눕으면 방사통이 생겼다. 반대쪽에 환자분이 기억하지 못하는 어떤 종류의 외상이 있을 가능성이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수술하고 3개월이면 수술하고 3개월 동안 회복기간일 수도 있지만 회복기간에 어떤 또 다른 외상을 받아서 또 다른 디스크의 상태의 변화가 생겼을 가능성이 첫 번째이신 것 같고 그럴 가능성도 첫 번째는 신경 안 쓰시는 게 좋답니다. 의미 없는 행동입니다. 이것보다 중요하게 더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두 번째로는 추가적인 손상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세 번째로는 신경이 감압이 되면요. 디스크가 꽤 큰 경우에는 양쪽을 같이 누르고 있다가 한쪽이 감압이 되면서 다른 쪽이 좀 느낌이 달라져서 많이 아픈 건 아닌데 뭔가 좀 새로운 느낌이 나니까 더 추가적으로 예민하게 느끼시는 걸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많이 아픈 게 아니시면 별로 신경 안 쓰시는 게 그리고 오히려 내가 방사통이 아니라 허리에 뻐근함도 없이 허리를 관리하시는 게 훨씬 더 그쪽으로 관리하시는 방향을 찾으시는 게 훨씬 더 지속 가능한 허리를 만드시는데 여러분한테 김지훈님한테 좋지 않을까 저는 꽤 생각을 합니다. SK님이 노화 방지 유산소 운동 영양소습지 스트레스를 열심히 해볼게요. 너무너무 좋고요. 제가 한 가지 하면 노화 방지 아랫배에 힘주고 숨쉬기 그것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랫배에 힘을 주고 숨을 쉬는 습관을 갖는 게 그게 결국 자세랑 근력이랑 코어랑 다 한꺼번에 하는 거기 때문에요. 보통 우리가 건강수명을 얘기를 할 때 엉덩이 근력을 얘기하는데 이게 결국 건강수명 오랫동안 얼마나 걸어들일 수 있냐 얘기를 할 때 통계적으로 입증된 건 엉덩이 근육 정도 엉덩이 근육 정도는 입증이 돼 있거든요. 근데 코어 근력이 떨어져 있으면 엉덩이 근육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즉 코어 근력이 코어를 잘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이 오랫동안 걸어다닌다는 거는 입증되어 있는 사실 정설입니다. 이것까지는 엉덩이 근육이 좋은 사람이 오랫동안 걸어다니는 건 정설이 맞거든요. 거의 정설이 가까운 게 맞거든요. 근데 그 엉덩이 근육은 조금이라도 원리를 아는 사람은 코어가 잘 유지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엉덩이 근육이 커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랫배에 힘을 주는 숨을 쉬는 습관을 갖는 사람이 보통 오랫동안 잘 지내십니다. 한송이님이 질문을 주셨네요. 허리 시술은 신경외과에서도 하고 정외과에서 차이점이 있나요? 신경외과에서랑 정외과에서 하는 치료의 차이는 거의 현재는 학문의 교류가 점점 더 빨라지잖아요. 그래서 다른 여러가지 학물도 통합학문이 생기는 것처럼 의학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목적적으로 보는 거지 전통적인 견해는 점점 더 합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외과나 신경외과에서 하는 거에서 별 차이는 없다고 일판적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정외과나 신경외과에서 돌아온 여러가지 맥락을 보면 맥락상의 차이가 좀 있는데 학문적인 발전의 맥락상의 차이는 있는데 환자분들이 그런 것들을 그렇게 관심 가지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의사들 간의 개인차가 매우 큽니다. 무슨 뜻이냐면 정외과 의사 중에서도 유압술만 거의 100%로 디포미틱 교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신경외과 의사 중에서도 다 유압술만 유압술만 해가지고 디포미티 변형 교정하시는 분도 있고요. 정외과 선생님 중에서도 저처럼 내시경만 거의 전문적으로 하시는 선생님이 계시고요. 신경외과 선생님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단지 개인차가 훨씬 더 큰 부분이지 개인차가 훨씬 더 큰 부분이라고 이해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재인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40대 남자 4,5번 섬유륜 파르니 완전히 암울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선생님마다 의견이 다 다르네요. 기간이 1년 정도 그런데 맞나요? 저는 이거는 의미가 없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섬유륜에 다시 신경 손상을 줄 가능성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손상이 하나도 없는 정도라면 손상을 하나도 추가로 안 준다면 저는 섬유륜 파열이 주는 통증은 MRI상 암흥이 1년 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확실하고요. 뭐 그리고 손상을 당장 안 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암흥이 얼마 걸릴지는 별로 중요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추가적으로 일상상에서 코어의 힘이 떨어지면 섬유륜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없다는 걸 전제로 생긴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은 질문 자체가 내가 아주 잘 관리하고 코어가 잘 활성화되고 내가 허리에 외상을 하나도 안 준다는 걸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저는 3개월 정도면 대부분 통증은 잡히는 것 같습니다. 통증을 잡히는 건데 MRI상 아무게 1년 지나도 원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질문에 포커스가 어디 있는지 제가 조금 제가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에 포커스가 어디 있는지 알레스 초이님이 양방양 내수술은 현재까지 최소한의 손상으로 효율적인 감압과 파일충극을 덜할 수 있는 수술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거에 그 내용이 맞는데 이거는 전제가 있습니다. 술자마다 능력이 되게 많이 다릅니다. 술자마다 단방양 내수경을 1000개 하신 분이 양방양 내수경을 100개 하신 분보다 잘할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요?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기술만 높고 봤을 때는 양방양 내수경이 자유도가 높고 당연히 똑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양방양 내수경 술기 자체에서는 그게 맞는데요. 환자분이 의사를 선택할 때는 그것만 가지고 선택하는 건 아니니까 선택을 할 때는 실제로 그 의사의 수술적 스킬과 수술적 경험 뭐 그런 것들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양방양 내수경이 무조건 전과의 보도는 아닙니다. 양방양 내수경도 경험이나 숙달 정도 수술하는 테크닉 수술에 대한 방향성 그런 것들이 의사들마다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너무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닙니다. 저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이해하시라고 그림을 보여드린 거고 기구 쓰는 거를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기구를 쓰는 방식 보이는 시야를 생각해보면 똑같은 능력이면 양방양 내수경이 당연히 당연히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똑같은 능력이면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3,4번 협착증이 있는데 스트레칭 하거나 운동을 할 때 뭔가 떨어진 느낌이 들면서 계속 아픕니다. 계속 해도 될까요? 환자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뭔가 떨어지는 느낌은 일반적으로 척추에서 생긴 이상감각 중에서 매우 드문 증상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허리 때문에 어떤 이상감각이 생기면 하시면 안 되는데 다른 통증이 없이 뭔가 떨어지는 느낌만 느낌이 더 크게 나시는 경우는 이거는 아픈 정도가 매우 낮으실 가능성이 크세요. 되게 민감하신 분일 가능성이 크세요. 환자분이 많이 아프신 경우면 아프단 말을 보통 먼저 하세요. 아프단 말밖에 안 하세요. 보통 아프면 안 하겠죠. 별로 안 아프면서 뭔가 떨어지는 느낌이 드신다는 건데 별로 안 아프면서 뭔가 떨어지는 느낌이 드시면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별로 안 아프실 것 같습니다. 떨어지는 느낌까지 느끼실 정도는 별로 안 아프신 거거든요. 약간 아프신 건 참고 하셔도 괜찮으세요. 그리고 한국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허리를 절대 숙이지 말라는 영상을 보고 두 달 동안 안 숙였더니 허리가 절대 숙여지지 않습니다. 숙여진 스크래칭 계속 제가 오늘 외래 딱 비슷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 2년 이었어요. 40대 여성분 인데 허리를 절대 숙이지 말라는 영상을 보고 2년 동안 허리를 안 숙이셨대요. 그래서 허리가 잘 안 숙여진대요. MRI 보니까 디스크 4개가 퇴행으로 다 변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가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허리에 힘이 없어서 보조기를 차겠대요. 무슨 뜻이냐면 코에 힘이 줘서 자세를 자대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관리를 해야지 너무 아픈 순간에는 오늘 너가 너무 아프면 허리를 안 숙이면 되는 게 맞아. 노인분들이 쓸데없이 허리 많이 숙이고 다니니까 허리 숙인 걸 적게 숙였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허리 숙이지 말라고 하고 물건 떨어지면 죽지 말라고 하는 거지 장기적인 관리를 허리를 안 숙이는 형태로 하는 매우 현명하지 않은 길입니다. 허리 근력이 떨어져 버립니다. 허리가 약해진 다고요. 뒤로 제친 동작은 스트레칭이지 근력을 길러주는 동작이 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맥켄지 동작 그거 아랫배 힘을 완벽하게 주지 않으면 허리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동작 입니다. 여러분 그냥 아랫배 힘을 주고 아랫배 힘을 주고 숨쉬는 습관을 가지시고 노력하시고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숙이는 스트레칭 필요 없고요. 아랫배 힘을 주고 숨쉬는 습관을 가져서 코 힘을 기르셔야 됩니다. 안 숙이는 거는 너무 아픈 순간에 추가 손상을 막기 위한 팁 일 뿐 입니다.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첫 고성희 양념님 께서 질문 주신 마지막 질문 일 것 같습니다. AB 슬라이드 라는 운동을 아시는지요. 무릎을 꿇고 롤러를 앞뒤로 움직이는 운동인데 이 운동은 허리에 괜찮을 까요? 허리에 물을 일단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운동으로 통증을 잡으시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통증은요. 약물 주사 휴식 약물 주사 시술로 잡는 거고요. 운동은 통증을 잡는 게 아닙니다. 운동은 운동을 하면은 다시 안아파지게 도움을 주는 게 운동인 거고요. 정확히 말하면 운동 중에서도 뭐만 의미가 있냐면요. 내 평소 생활습관이나 자세를 바꾸는데 도움을 주는 이게 먼저 선행이 되고 통증을 거의 다 잡은 다음에 내가 과격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좀 더 다른 운동들이 필요한 거예요. 플랭크 스쿼트 많이 하시잖아요. 그건 통증 하면 무조건 더 아파요. 통증이 거의 다 잡힌 사람이 보다 과격한 운동 신체 활동을 할 때 통증을 안 생기게 만들기 그 동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픈 사람이 그걸 해서 통증을 잡으려고 하시면 좋은 결과가 없으세요.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정확한 이해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더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여러분 진료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드렸네 이러면 안 되는데 혼나는데 일단 강의 많은 질문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생활하시면서 꼭 말씀드리는 게 뭐가 더 중요한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비전문가가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서 내가 마음에 드는 걸 픽하는 순간 내가 돌파리가 될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나를 치료하는 거잖아요. 비전문가가 여러 가지를 봐서 내가 마음에 드는 걸 픽하는 순간 전문가를 만나면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뭐가 더 중요하고 생각하냐고 저는 진정한 전문가는 아는 게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가 더 중요한지를 선택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자분들은 자기 증상들을 보실 때 아픈 거에 목매기보다는 내 증상의 추세를 보려고 노력하시고 내가 아프고 속상하고 화나서 무슨 선택을 하려고 하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가슴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주말 잘 보내시고 태품도 지나갔고 행복한 주말 되셨으면 합니다.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